안녕하세요 존 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골치 아픈 건데 제 이름을 사칭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식투자를 어떤 종목을 가르쳐준다든가 하는 게 점점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긴 한데요. 저한테 연락을 오셔서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별 주식을 살아말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고요. 저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어떤 특병 주식을 살아말라 그런 어드바이스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이트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과 접근하시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간별을 못할 때는요. 저희한테 의문을 주셔서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컨택트 제일리 58 gmail.com 이고요. 일로 연락을 주셔서 아 이게 당신이 맞느냐 그러면 저희가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유니임 하시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